김남국의 코인이 국회의원 전체 코인의 액수를 봤을 때 전체의 89%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거 권익위 조사니까 잠깐만 전달을 해드릴게요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서 했어요 권익위에서는 고발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먼저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권한은 없고 이번에 조사가 있어서 해봤더니 총 11명의 의원들이 근데 이건 가족들은 다 제외하고 의원 본인만 이렇게 카운팅한 겁니다 이거 다 세봤을 때 김남국이 혼자 해먹은 것만 해도 전체의 89%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사람이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앉았으니까 참 진짜 어이가 없죠 아이고 제임팡님 잘 싸우는 우파투사들이 비대위원이었다면 좋았을 건데 그럼 이번 선거는 이기는 판인데 지금 뭐 이게 무슨 일인지 김경율 때문에 이번 주까지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준석 없어서 좋았는데 그 자리를 이제 대체를 한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죠 준석이 간이 경기를 왔다 뭐 이런 지금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던데 구독자'' 리액션은